아, 들어와. 들어와라니까 들어가야지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회사 쪽으로 러브콜 해주신 분 맞죠? 네, 제가 좀 두들겼습니다. 본인의 닉네임 어떻게 됩니까? 안동역에서 용산역까지입니다. 용산역에서라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갑니다. 가성, 육성 아니죠. 바로 진성. 지금 약간 눈빛이 각오를 다지고 계신데. 일이라는 건 대충대충해서 안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? 시작을 열심히 했으면 또 마무리도 깔끔히 해야 된다. 자, 그러면 안동역에서 마이크 출발합니다. 헤이! 너 보낸다. 눈물까지도. 이 가슴 무족하겠니. 와. 후회할 줄을. 후회할 줄을 뻔히 알면서. 와우. 돌아가 선 두발빛. 와우. 이초희 일어나. 와우.